안녕하세요. 한미티비입니다. 오늘은 진짜 짜장 진짜 짜장 땡길때 먹는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발이 굉장히 불고요. 오뚜기 큰가요? 역시 가뚜기 맛있게 우선 줄여주고 있네요. 5분정도 걸렸나요? 물을 버리고 줄여주고 있네요. 다른 소스가 또 있나요? 그냥 건더기 스프랑 네 건더기 스프랑 체세포 하나밖에 없었습니다. 체세포 하나 그렇군요. 얼마큼 더 줄여야 되나요? 이제 그럼 먹어도 될 것 같아요. 이제 먹어도 될 것 같아요? 네. 쏩니다. 네. 쏘세요. 네.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면발이 볶죠? 맛이 어때요? 약간 좀 달아요. 약간 달달하면서 음 맛있네요. 진짜 짜장면 먹는 느낌이네요. 오빠가 좋아하는 달달한 맛이야. 이거는 뭐 안성 시장 시장이라고요? 안성 공도 포림 아파트에 장소는데 이건 공도 포림 아파트에 장소는데 상쑥이 굉장히 맛있어서 추천해주세요. 파인애플 차다. 파인애플 상쑥? 응. 이것도 맛있고 다 맛있네요. 오늘은 대성공! 안녕! 다음 시간에 뵐게요.